시즌 26-27호 홈런으로 김재환 제처 최정 홈런, 서울 등 연합뉴스, 서명군. 기자는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신안은 핵마이카 KBO 리그 SK 와이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5회 초 1사. SK 최정이 넥센 선발 해커로부터 좌월 솔로 홈런을 쳐낸 뒤 홈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 3일 sephoto 골뱅이와이나.co.kr 서울 등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는 SK 와이번스 최정이 연타석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 끌고 홈런왕 자리도 되찾았다. 최정은 3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신안은행 마이카 KBO 리그 넥센 히어로즈전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 2홈런 2타점 2득점 2삼진을 기 녹하며 9에서 3승리의 주역이 됐다. 2개의 홈런을 연타석으로 기록한 최정은 김재환. 두산 베어스 26홈런 을 1개 타이로 제치고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다. 1회초와 3회초에는 삼진으로 돌아섰던 최정은 6에서 2로 앞선 5회초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넥센 에릭 해커의 시속 140일 직구를 잡 마당껴 저얼 솔로포를 날렸다. 바로 앞 타석에서 제이미 로맥이 가운데다. 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뜨렸기 때문에 최정은 sk위 시즌 7번째 100 200 연속 타자 홈런 도 장식했다. 나란히 시즌 26호 홈런을 친 최정. 과 로맥은 김재환과 함께 홈런 공동 선두에 올랐다. 최정은 2홈런으로 올시즌 전 9단 상대 홈런의 마지막 퍼즐도 마쳤다. 올시즌 전 9단 상대 홈런은 김재환 안치홍 기아 로맥을 이어 최정이 kbo 리그네. 번째다. 최정의 화력은 여기서 꺼지지 않았다. 최정은 7회초 2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넥센 이승호의 시속 140일 직구를 또 한 번 잡아당켜 저월 솔로포를 날렸다. 앞선 5회초 홈런보다 오더 날아간 비거리 10일 5짜리 홈런이었다. 최정은 시즌 27호 홈런을 기록하며 단숨에 홈런다. 독선두로 치고 나왔다. 최정의 개인 통산 15번째 연타석 홈런 이다. 눈타자 김동엽이 중월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최정은 추가 100 200 홈런 도 장식했다. sk위 시즌 8번째 100 200 홈런이다. 최정은 9회초 마지막 타석 에서도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 으나 우익수에게 잡혀 3연타석 홈런 은 1호 지 못했다. 최정 연타석 홈런 서울는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는 3159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sk와이번스와 넥센 티어로즈의 경기 7회초 24 sk 최정이 연타석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2018년 7월 3일 sephoto 골뱅이 yna.co.kr 최정은 개인 타이틀이나 기록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홈런 단독 선두에 오른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려고 한다. 꼭 덤덤하게 경기 후 소감을 밝혔다. 홈런 비결에 대해서는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이 안좋아서 욕심을 버리고 삼진을 안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홈을 최대한 앞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꼭 말했다. 오는 13-14일 열리는 kbo 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최정은 전반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도 저를 뽑아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를 뽑아주신 팬분들께 실망이 아닌 자부심을 드리도록 노력하게 받고 다짐했다.